눈꽃빙수 먹어봐, 눈꽃빙수. 와, 눈꽃빙수 미쳤다. 진짜, 이게. 근데 정말 이 맛이 약간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먹는 맛이고. 와, 진짜 여기 시각적인 이 모습이나 자극이나 먹는 거나 음악이나 다 진짜 고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지. 얘는 그게 학생제는 여기에서 많이 왔으니까. 나는 실제로 이걸 겪었던. 여기 저 그랬나봐 한 번만 틀어주실 때. 아, 감성지다. 그랬나봐. 잠깐만. 제가 올린 생크림이 어디 갔죠? 무슨 동화잖아. 동화책도 아니고 누가. 아니, 멀잖아. 아니, 멀니까 다 오다. 내가 푼 거 아니야. 이상하다. 오빠는 그래서 장기홍 씨랑 연락 자주 해? 기홍이. 아, 나 이 얘기 안 했구나. 기홍이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고 나서. 하고 나서? 기홍이가 연락이 왔어요. 아, 그래? 맞아, 나 이 얘기를 안 했구나. 뭐라고? 무슨 얘기. 형. 제가 언급해줘서 고맙다고. 아, 그러니까. 고맙다고. 그래서 그게 끝이야? 고맙다. 그게 끝이야? 우리는 아예 안 했어. 할 만한 게 안 했어. 고맙다. 감사합니다.